안녕하세요. 연출을 맡은 김덕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귀한 주말에 도그네이전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그 선택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음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늘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구역할을 맡은 탕준상입니다. 소중한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엊그저께 축구도 기념좋게 이겼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겠습니다.